여러분 펜션 사장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단돈 6천만원만 있으면 펜션을 인수를 해서 여러분도 사장님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남 거제시 학동에 있는 몽돌해수욕장입니다. 거제도에 몽돌해수욕장이 여러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게 여기 학동입니다. 이 해수욕장 주변에도 민박집, 펜션, 모텔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페도 많이 여러군데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초겨울이라 가지고 지금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별로 안보입니다. 제가 여름휴가 때 여기 지나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다 구경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국도변에 펜션을 매매한다는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계곡 깊은 펜션 매매, 대지가 180평에 금평이 140평, 대출이 무려 3억 5천입니다. 와... 그래서 실인수가는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만 있으면 여러분도 이제 펜션 사장님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펜션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직접 한번 구경을 가봤습니다. 와... 펜션 진입로가 지금 비포장길입니다. 울퉁불퉁한데 이 비포장길을 타고 150m를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야... 가는 길이 정말 험난하네요. 네... 드디어 광고에 나온 펜션에 도착을 냈습니다. 거제도는 바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발 500m 정도 되는 높은 산도 있고 또 휴양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펜션은 산쪽에다가 이렇게 지어놨는데 맨 앞동은 지금 매물로 나온 그런 펜션이 아니고 주인이 다른 겁니다. 무슨 회원회사가 운영하는 펜션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부를 보니까 지금 막 벽지도 뜯어내고 뭔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기를 덜어내고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거제도에 펜션이 너무 많죠.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망하는데도 생기고 한마디로 거제도는 펜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을 닫고 이런 펜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펜션 무덤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 앞동 2층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저 계곡 입구 쪽에 바다가 조금 보입니다. 억지로 억지로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 바다 전망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합니다. 여기가 매물로 나온 펜션입니다. 입구에는 지금 진입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전봉을 세워놨네요. 영업을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펜션은 총 3개 동이 있습니다. 한 개 동에 한 3개 4개 정도 되는 그런 펜션 방을 꾸며놨고 2층도 있고 일부는 또 다락방도 있습니다. 건물이 좀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에 건축을 한 그런 펜션인데 뭐 20년이 이제 다 됐죠. 이 펜션 3개 동 지금 실인수가 6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6천만원만 있으면 이제 어엿한 펜션 사장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예 대출 3억 5천을 성계해서 떠안는 조건입니다. 내부를 보니까 역시나 오래됐죠. 20년 전 디자인으로 지어놨습니다. 이런 침대들은 보면은 폐모텔 가면 이런 오래된 침대들이 있습니다. 이 펜션은 처음에 이 펜션을 지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2013년도에 주인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20년이나 됐는데 20년 된 것 치고는 관리 상태가 괜찮네요. 지금 뭐 집규류 같은 것도 깔끔하고 방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트렌드가 좀 안 맞는 게 저런 오래된 침대에 저거는 만일에 펜션 영업을 다시 한다면은 아마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수욕장까지는 살랑살랑 걸어가면 500미터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올빼미TV는 부동산, 중개업자, 소개업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닷가 펜션들도 이렇게 손님이 없고 폐업을 하고 또 매물로 나오고 가격도 폭락을 했고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펜션이 보면 잡초도 없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내부도 보니까 깔끔히 청소도 돼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올여름까지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대출 3억 5천 떠안고 총 4억 천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보는 수동 펌프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걸로 우물물 퍼고 했는데 한일 자동 펌프 이게 나오면서 이제 이 수동 펌프는 골동품이 됐습니다. 올여름에 거제도 뿐만 아니고 저기 동해안 쪽도 가니까 해수욕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여름 휴가 때 어디서 가서 노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위치 숫자 있지 않습니까? 자 그제도 몽돌 해수욕장에 오늘 몇 명이 있다 이런 거를 공유를 해주면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겨울도 있는데 이건 비가 와야 지금 물이 조금 흘러내릴까 지금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제도 땅값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여기 바다도 안보이는데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입니다. 저 아래쪽에 해수욕장 근처에는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300이고 거래되는거는 평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장사도 안되는데 지금 땅값만 엄청나게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앞쪽에서 보면 펜션이 두동밖에 안보였는데 이쪽 뒤로 계단으로 올라와 보니까 맨 뒤쪽에도 이렇게 펜션이 한동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2층으로 지어놨네요. 이 펜션에서는 2층에 올라가도 바다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펜션이나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댓글로 또 주소를 물어보시더라구요. 펜션이나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댓글로 주소를 물어보시던데 여기는 찾기가 정말 쉽습니다. 학동몽돌해수욕장에서 국도변 지나다보면은 바로 광고판이 붙어있습니다. 광고판이 붙afft 파일